뭐야 왜이래 아 뭐야 나 볼론했는데 150미터를 때려보네 실시간 대전 친구대전 기아노에그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룰렛은 그건 있어요 빡궁군이 간다 빡궁군이 시청자를 찾아가는 그런 룰렛이 있기 때문에 빡궁군 차를 역사상 딱 한 번 걸린 분이 계시죠 빡궁군이 간다에 제가 요수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염이 아주 매력적인 리포트다 니누님 좋아요 잘 봤어 완패라니 내가 이길거야 내가 이긴다 다행이다 와 리포트 진짜 키가 엄청 크다 여기까지 나오네 키가 안집니다 빠또지마 아닙니다 이번에 이깁니다 두산 역대 체감 투수라고 봐도 저도 무방할 것 같아요 리포트는 솔직하게 아니 아니 왜지? 왜 치지 못하는 거지? 충분히 공략할 수 있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투수입니다 충분해요 충분해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야 이거 전 듬 우 아 포심이네 자 괜찮아요 으아 괜찮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뭐야 병살 치게 하면 돼요 병살 병살 간다 왜 또 볼이야 잡았어 1호 트라이버 트라이버 아 아쉽네 1점 이상 내주지 않으면 인정 내가 여러분들한테 인정받는 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? 어차피 여러분은 다 인정 안 하잖아 뭘 해도 하지만 2판매야 될 거야 와우 레전드 아웃 박경환은 뭔가 스킬이 정말 승부하기 싫은 스킬이다 진짜로 정말 승부하기 싫은 스킬이다 이거 진짜 무섭다 무서워 와 진짜 안 들어온다 뭐야 왜 이래 아 뭐야 나 폴로 썼는데 아 오글하네 진짜 150미터를 때려보네 아니 150미터를 때려 나 처음보다 150미터를 또 아니 150미터를 때린다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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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괜찮아 2점 할 수 있어 3점 아 3점이구나 2개만 했구나 아 그러면 리퍼트로 와 죽었어 니가 임마 죽어 말인다 리퍼트 미쳤날 죽어있어 미쳤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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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선뚱은 할 수 있어 선뚱은 할 수 있다 선뚱은 할 수 있어 선뚱 아이 뭐하냐 왜 슈트가 나와 회사에서 사건 치냐고요 큰일 날 술을 하고 있어 아 던질 투수가 없다 원호 정했다 뭐야 왜 자꾸 맞아 언제까지 맞을거야 아 제발 막아라 아 펀트를 다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5점은 충분히 힘을 만한 점수야 와 그렇지 자 볼비압으로 박경태 투수도 때려잡은 볼비압이다 그렇지 3루 묻고 1루 잡고 그렇지 3루 잡고 1루 잡고 너는 죽었다 가자 3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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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루 4루 로아 이제 시작이다 자 이제 시작이다 좋아 간다 간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 투교 하지마 그래 그렇지 투교하고 정면수로 들어와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지 진토배기 가자 진짜가 나타났다 이리 와 그렇지 이제부터 시작이다 로아 됐어 할만해 한 점씩 따라갑니다 한 점씩 한 점씩 가자 이리 와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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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패기 좋아 우수 전면수부라고 있어 나도 143m 때렸어 너만 190m 때리니 이리 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상대 투교 못해 지금 투교 못해요 이제 전면수부 언제까지 하나 봅시다 언제까지 어 큰 거 떼지마 작은 거 하나씩 작은 거 하나씩 작은 거 하나씩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뭐야?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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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또 왜 칠투가 두 개 가지고 와 또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참아야 돼? 참아야 때려야 돼 뭐 해야 돼 이거? 참아야 돼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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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이래? 아 뭐야? 나 볼륨는데? 아우 억울하네 진짜 150미터를 때려보네 아이씨 150미터를 때려?